보십시오 저는 영상 찍을거니까 보세요 여기가 코로나 전에는 500에 40 씩 봤던 집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500에 30 방이... 얼굴을 제가 다 모자이크 처리 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들어오셔서 신발 벗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에 30이면 엄청 싼겁니다 지금 여기가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방도 커요 방도 3m 40 근데 유튜브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원래 가격대로 500에 40으로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500에 흔하지는 않아서 이런게 4m 60입니다 제가 여기를 540으로 돌리고 공실이 많을 때는 35으로 줄 때도 있지만 30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침지도 들어가고 괜찮습니다 이게 방이 제일 클 거에요 아까 유튜브 방보다 여기가 더 클 거에요 보신 방보다 그래서 여기... 네 여기가 더 커요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at까면 뭐 손톱 고고